넘치는 유동성과 빠른 순환매 장세에 힘입어 주식거래대금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가 여의도 증권가를 먹여살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6조 4,336억 원, 7조 5,828억 원 수준이던 거래대금이 증시가 1,400선까지 폭락한 3월에는 10조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쓰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들은 지수가 빠지면 사고,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며 빠른 순환매 장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의 거래 비중은 지난 4월 68.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5월 64.6%에 이어 이달에도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표정도 박습니다. 주식 거래가 증가한 만큼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늘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분기 주요 증권사 5곳의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미래의 세 때유가 1968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으며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안팎의 성장이 점쳐집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유관기관 수수료로 일정 부분을 떼어가는 증권 유관기관들도 모처럼 웃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가 최저점을 기록한 3월 16일 이후 석 달 동안 각각 192억 원, 75억 원가량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시에 투입될 부동자금이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와 여의도의 공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역대급 저금리 기조의 예적금 상품이자가 안전자산 투자의 마지노선인 1%를 밑돌면서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 대략적 예탁증권이 그때는 2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0조 정도 매수대기 자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몰리면서 모처럼 만해 여의도 증권가에도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